근데! 아니! 도브 죽는거 너무! 아니 도브... 아니 도브 죽는거 미쳐버리겠네 아 진짜 여기서 잘 빨아들였어요 나름 잘 빨아들였는데 일단 크루커가 큰가 떨어져가지고 죽었고 여기서 도브가 4명 밀어낸거거든요 4명 밀어내고 앞에서 어그로를 삥뽕 딱 조녀로 삥 했는데 와아! 아니 이게 타이밍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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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그쵸? 그래서 오히려 저거 덕분에 이게 죽었다고 봐도 되죠? 사실